유상통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계리직 수험생과 함께하는 유상통의 유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시험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저도 에필로그에서 보셨겠지만 여행도 잠깐 다녀오고 또 하지 못했던 집안일도 조금 하고 이렇게 좀 쉬면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7월에 있을 군무원 전산직렬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강 자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카페 글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 글에 공감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켜고 위드유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카페 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인사 안 드렸으니까 유수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중간 인사도 드릴 겸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애타게 하는 것은 합격 커트라인입니다. 그렇죠? 좀 빠르게 발표를 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이제 합격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 합격 커트라인 합격 예측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데이터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운 좋게 2019년도 2021년도에는 거의 그대로 적중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신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한 점수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2019년도 2021년도를 봤을 때는 입력하신 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커트라인을 만들었더니 그냥 그대로 적중이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력해 주신 점수를 그냥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 커트라인이 생성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지역에 따라서 커트라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나중에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시험 끝나고도 에필로그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교육사이트들의 알바들, 책임없는 행태들 그게 지금 면접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켠 겁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수험생분들. 지금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저것 정말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한데 결국 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교육사이트들의 알바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매 시험때마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2번 같은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왜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카페들마다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실까? 제가 분명히 우리 유상둥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기다리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여기저기 막 면접 준비한다는 글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카페들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몇 점 높은데 면접 준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도 준비해야 되나? 나도 커트라인 근처인데 나도 커트라인보다 몇 점 높은데 벌써부터 면접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해야 되나? 막 이런 불안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둥 카페에서도 계속해서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 말씀을 신뢰해 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유튜브 공개되면 타 사이트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뭐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교육 사이트들 이러면 안 돼요. 수험생들 불안한 심리 이용해서 왜 그럴까요? 왜 면접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올까요? 그렇죠. 합격자 많은 것처럼 보여야죠. 어쨌든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합격자 많은 것처럼 보여야죠. 우리 사이트에서 면접 준비하는 사람 많은 것처럼 보여야죠. 계속 알바들 글을 조작하잖아요. 이제 새롭게 개리직 시작하실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정보를 찾으려고. 카페 들어왔는데 어느 카페에 가봤더니 막 면접 준비한다는 글이 많은데 이 카페로 왔더니 시험 끝나고 조용해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는 뭔가 좀 합격자도 없나? 여기는 좀 아닌가? 왜 이렇게 썰렁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글들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올려야 될 글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면접 준비한다는 글이에요. 다 수험생들이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 합격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 유상통합격자가 50%도 안 나와야 돼요. 다른 사이트들 카페들 가보면 합격자 엄청납니다. 다 면접 준비 어떻게 하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요. 조용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게리직 면접은 발표를 하고 한 달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나 싶으니까 계속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게리직 면접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합격자 발표 있을 때까지 6월 21일인가요? 6월 중순인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격할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대로만 하세요. 알려드렸잖아요. 첫 번째 쉬세요. 쉬세요. 제발 쉬세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필기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쉬어야지. 나 합격 점수 나올 것 같아요. 커트라인 걸렸거나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거나 또는 커트라인보다 한 개 정도 더 틀렸지만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기대를 하면서 쉬세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합격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면접 시험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미 면접 준비해서 합격한 현직분들 제 말씀 이해되실 거고요. 혹시라도 이전에 또 면접까지 갔다가 면접 탈락하신 분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100분 이하실 거예요. 가끔 저희 합격자분들이 오셔서 글 남기시잖아요. 쉬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불안한 거예요. 다 면접 준비한다니까. 그럼 나도 뭐 해야 되나? 면접학원 알아보고 있고. 아니 지금 왜 면접학원을 뭐 하려고 다니세요? 면접학원은 내가 정말 말을 더듬는다거나 너무 말을 못해요. 정말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스피치학원을 가시거나 해서 좀 교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게리직 면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전문가 있냐 막 이야기하는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왜? 합격자는 다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합격자 나왔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자 여러분들 이전에도 안내해 드렸지만 저희 유상통 합격하신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21년도에 제공해 드리는 면접 가이드북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엄청나게 두꺼운 가이드북이에요. 이 내용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21년도 면접을 보신 분들이 이건 이제 21년도에 나간 거니까 19년도 면접 보셨던 분들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수록을 했어요. 이 안에는 오타도 있고 막 어법도 틀리고 문법도 막 틀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왜? 생생한 우리 선배님들의 후기니까. 가끔 유상통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유상통에 필기합격자 합격수기가 이렇게 많은데 최종합격자 수기가 없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최종합격수기 남겨달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마지막 시험 끝나고 나면 면접 보시고 난 이후에 면접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어떻게 질문했는지 그런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써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전부 이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을 저희가 항상 다음 시험 응시하시는 개직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면접 가이드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질문이 다 있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피기합격자 발표가 나면 지금 22년도 면접 가이드북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시험 응시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준비했고 하다못해 이 내용 보면요. 정말 고맙게도 엄청나게 상세하게 다들 써주세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준비물 뭘 어떻게 챙겨가셨는지 사진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정말 자세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저마다 면접 학원들 전문가 있냐 이야기하지만 일반 공무원 시험 면접 전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스피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말 잘 못한다 또는 말을 더듬는다 이런 분들은 그런 스피치 학원이나 면접 학원에서 그런 지도를 받으시면 분명히 향상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계리직 면접 전문 학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또 이제 일단 불안감 조장을 합니다. 왜? 어쨌든 강의 들으러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계리직 면접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문가 있냐 모든 걸 다 알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제가 면접 강의로 다 안내해 드리겠지만 뭐 계리직 면접에서 우편 금융상식 관련된 막 질문들 막 하면 그거 대답해야 되니까 우금책 다시 봐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 하세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아니 그 질문하는 분들은 그 우금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까요? 몰라요. 물론 우편 상품에 대해서 질문 가끔 하는 경우 있어요. 보험 상품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 반드시 답변을 막 장황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잘해야 그래야 합격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쉬세요.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동안 수험 준비하느라고 소홀했던 가족들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놀아주시고 쉬세요. 제발 쉬세요. 면접이 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달 엄청난 중압감에 진짜 여러분들 돌아버릴 정도로 힘들어요. 속된 말로 돌아 미쳐버리겠다 싶을 정도로 걔는 지금 면접 한 달 동안 정말 사람 피를 말립니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왜 벌써부터 지치려고 그러세요? 면접학원을 왜 가세요 지금? 거기 왜 속아 넘어가십니까? 많은 노하우들이 여기에 있고 수많은 합격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합격자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계속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스터디 조사 다 짜서 여러분들 스터디 연습할 수 있게 다 해드릴 거고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모의 면접 모든 걸 다 해드릴 거예요. 유당통합격자 합격하신 분들 하나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합격자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꼭 그래요. 쉬시라.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분들도 그랬어요. 불안해하셨어요. 그렇지만 다 끝나고 나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게리직 면접 그렇게 막 미친듯이 그렇게 했을까 안 그래도 되거든요.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시험 끝나고 최종 합격하시고 나면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쉬세요. 쉬시고 밝은 얼굴. 웃고 다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웃고 다니시라고. 스마일하고 다니시라고. 계속 웃는 얼굴. 웃는 얼굴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번 게리직 면접은 아마도 마스크 벗고 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모르죠 뭐. 규칙상 쓰고 볼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하다 못해 웃는 얼굴 하는 거.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첫 번째. 무조건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쉬세요. 두 번째. 게리직 면접 합격하는 두 번째 방법.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누구 사랑할까요? 아니 가족이야 뭐 당연히 사랑해야지 가족은. 누구 사랑할까요? 그렇죠. 우체국을 사랑하세요. 우체국을. 여러분이 우체국을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게리직 면접 시험 볼 때까지는 누가 얼마나 진짜 진심으로 우체국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합격이 달려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느 면접 학원에 가서 어느 면접 강사님의 어떤 코치를 받느냐. 이게 합격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게리직 시작은 단순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안정적이라니까 영어가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네. 이런 이유로 게리직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게리직 공무원이 돼서 우정사업본부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평생 직장이 될 내 직장 아닙니까? 거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체국을 사랑하셔야죠. 우정사업본부를 사랑하셔야죠. 쉬시는 동안 우체국 한 번이라도 더 가세요. 우체국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보험 상품도 상담 받아보세요. 실제로 보험 상품 상담도 받아보시고. 우체국 통장 만드세요. 만드시고 송금도 한 번 해보고. 뭐가 불편한지 택배 보내보세요. 해외 친구 있으면 해외 친구한테 보낼 거 없으면 뭐 하나라도 과자라도 한 봉지 사서 한 번 EMS 한 번 발송해서 보내보세요. 우체국 홈페이지 모든 메뉴를 달달달 외울 때까지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기존에 합격하신 분들 이렇게 후기나 또는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많은 부류의 분들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일단 밝은 분들이에요. 밝아야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분들. 합격해서 밝은지는 모르겠으나 밝습니다. 두 번째 정말 우체국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우체국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개리직 공무원 되려고 그냥 준비를 했어 지금까지. 그랬다 치더라도. 많은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체국을 사랑하셔야 돼요. 면접관에게 난 진심으로 우체국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이 우체국의 조직원이 돼서 일원이 돼서 우체국 발전에 최선을 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면접학원 가서 이거 이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거 이때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개리직 면접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런 공무원, 일반 공무원의 면접관은 달라요. 그쪽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국가 간 중요하죠. 물론 개리직 국가 간 중요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중요하죠. 그럼 무엇보다도 개리직은 서비스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대면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대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진상 고객들, 블랙 컨슈머들 오면 그런 분들 대화해야 되고 친절하게 안내해줘야 될 부분을 안내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런 면접하고는. 그런데 거기 가서 국가 간 이런 거 외우라면 그거 외우고 있고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라 그러면 그거 달달달 외우고 가서 읽은 것처럼 답하고 이러면 합격할까요? 외운 거 하지 말고 본인 생각을 말하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면접관이. 다 알아요. 면접학원에서 배우고 갔구나. 아, 저 어디하고 똑같은 학원 다녔나 본데? 왜?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개리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세예요, 자세. 앞으로 대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뭘까요? 일단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해줄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해줄 줄 알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더위 말씀드리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와 면접 스터디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해드릴 거예요. 온라인 강의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전조사서 쓰는 법부터 해서 딱 여러분들이 안내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하고 제가 계속 합격자분들, 현직자분들하고 우리 어마어마한 합격자분들 계시잖아요. 합격자분들하고 전화 연결만 해도 1년 걸립니다. 1년 넘어요. 22년도, 21년도 합격자분들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전화 연결해도 한 250일 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자분들 전화 통화해서 여러 가지 조언, 현직자분들의 조언을 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 면접도 할 거고요. 1대1 코칭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스터디별로 제가 계속 미션 드리면서 스터디별로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21년도 때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1대1 코칭해드리는 부분을 강사님들 여러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일부 강사님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또 일부 강사님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강사비만 벌러 왔구나 하는 분들 있어요. 저희가 다 파악해놨습니다. 그런 분들 이번에 다 열외죠. 다 열외시킬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이전에 평가 좋았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열과성을 다할 수 있는 분들 또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코칭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페에 가보면 왜 벌써부터 면접가족에게 힘을 빼고 있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두 가지만 딱 해주세요. 쉬세요. 푹 쉬세요. 쉬시면서 두 번째 우체국을 사랑하세요. 열심히 우체국 다녀오시고 그리고 가서 자꾸 우체국 가서 체험해보시고 뭐 수정할 거 없을까? 이런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뭐 하다 못해 우정사업본부 역사부터 다 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쭉 안내해드릴 거니까 벌써부터 힘 빼지 말자. 우리가 막판에 진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힘 빼가지고 막판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버리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 그래서 지금은 혹시라도 합격 가능권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대로 편안하게 쉬시면서 한 번이라도 우체국 더 들으시고 우체국과 관련된 신문기사 찾아보시고 또 인터넷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정보 많아요. 굳이 면접학원 안 가도요. 엄청난 면접 관련된 영상들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참고할 것들 참고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괜히 보통 면접학원들 50만 원 넘습니다. 심지어 100만 원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 주세요. 불쌍한 유수 주세요. 그걸 잘 비축해 두셨다가 나중에 최종 합격하시면 유수한테 콜라 하나 보내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너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과 좀 인사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어서. 그렇죠? 더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필로그나 이런 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 궁극적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서로 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보면은 게리직 시험 불합격하셨어도요. 공기업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다고 나중에 소식 알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전에 저희 노량진에서 특강 학원 특강 했을 때 학원 특강 그때 라이브로 생중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라이브 중계한다는 걸 알고 그 바로 옆에 동작구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게리직 준비하시다가 떨어졌는데 공무원 준비하셔가지고 행정직으로 합격을 하셨대요. 거기서 이따가 알람 설정해놓은 거 보고 어? 바로 옆에 노량진 바로 옆이네? 그래서 저희 특강 끝났는데 오셔가지고 제과점에서 빵하고 막 사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화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게리직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 에필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내시고요. 또 새롭게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쉬시면 안 돼요. 머리 시발성입니다. 다 날아가버리고 하면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새로 시작하실 때가 됐어요. 물론 시험이 언제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다. 아마도 이번 시험은 나중에 통계조사를 저희가 합격자 통계조사를 해보겠지만 아마도 초시생보다는 조금 시험을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어쨌든 필기합격자 발표가 나면 유상통 합격자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또 군무원 준비해서 군무원 강의 기다리시는 분들 또 열강으로 함께 할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 필기합격하신 분들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준비 우리 열심히 해서 또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씀 꼭 들어주실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면접 가지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 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미드유수 다음 미드유수는 이제 필기합격자 발표 나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수 있겠네요. 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유바!